안녕하십니까 공룡세국병원 김과정입니다 오늘은 애기들 놀 수 있는 우리 베이비 카페 우리 송도에 있는 베이비 앤젤스 놀러 왔는데요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앤젤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예약하고 우리 한번 여기 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가 있네요 이걸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베이비 앤젤스 비용은요 단위는 우리 락카롬이 있고 우리 애들 넣을 수 있는 저 안쪽에는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애기 수영 공간이랑 넓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역시 애기들이 있으니까 수유실이 같이 있고요 희실이々 여기가 아픈 엄마의 이라는 한국라의 아랫 까지 이런 웬일한 즈시 음료와 엄마의 보급되는 아픈 retire 그곳에 감사합니다 이따가 말았으면 끝 유병 1인 4공자 2인 4공자 2인 4공자 4공자 당신이 아픈 1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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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너무 귀여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셨을지 내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이거 뭐야 지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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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밤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